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날씨 되게 더웠는데 그래도 더 뜨거운 영화를 합해서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소희영아 맡기 김수환입니다. 멋진 관객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영화 재밌게 보시고 멋진 관객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. 영화 재밌게 보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소희영아입니다. 여전히 관객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. 시간내셔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동안에도 저희 배들과 스태프들을 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신 다음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인정연입니다.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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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 그 대표님들이라.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일소문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에 좋은 평점 좋은 평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정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여기 용산까지 와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정말 수환이가 말했듯이 너무나 멋진 관객이십니다. 저희 군함도 잊지 말아주시고 영화도 좋은 평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